정부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낮시간대 비어있는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신규 공동주택에서는 입주민들이 입주 이후 즉시 단지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요. 서희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에 어지럽게 주차된 차들. 잠깐 시장에서 장을 보려 해도 차될 공간이 부족해 시장 이용객들 사이에 주차 전쟁이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전문가들이 정한 최소 필요 주차장 확보율은 130%. 하지만 현실 속 주차장 확보율은 차량 한 대당 주차 공간 한 칸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출근 차량이 빠진 낮 시간에 비는 주차 공간을 활용해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 주차 가능 시간과 요금 등 세부 사항을 선택한 후 해당 시군 구청에 알리면 됩니다.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장의 운영과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전문가가 담당합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선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임차인 선정 방법도 개선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전까진 어린이집 선정 주체가 입주 후 구성되는 입주자 대표 회의로 설정돼 실제 어린이집이 문을 열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직접 선정할 수 있게 수정됩니다. 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간 겸직금지도 완화됩니다.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간단한 교육 이수만으로 할 수 있는 시설물 관리 작업의 경우 별도 채용 없이 한 명의 기술인력이 동시에 담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해 가을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서희령입니다.